1. 워터 모빌리 암보르기니카 V10 슈퍼 스포츠카 우라칸 에버 휴레케의 큐테 NTVO만을 위한 새로운 색상 및 디자인 트림인 우라칸 에버 플루어 캡슐 휴레케의 큐테 NTVO 플루어 캡슐을 선보였다. 우라칸 에버 플루어 캡슐 우라칸 에버 플루어 캡슐은 2021년 모델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밝고 과감한 무광 매트 색상이 특징인 우라칸 에버 플루어 캡슐은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람보르기니 모델만의 독창적인 선과 모양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전통적인 생동감 넘치는 색상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이번 캡슐은 녹색인 베르데 쇼크 버디 쇼크, 주황색인 아란치오 리브레아 에렌쇼 리브레아와 아란치오 닷 에렌쇼 덱, 파란색인 셀레스테 페드라, 실레스테 페드라, 노란색인 지알로 클라루스 지올로 클레러스까지 총 5가지 색상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우라칸 에버 플루어 캡슐이 적용된 우라칸 에버 모델은 도로에서 존재감과 역동성을 한껏 뽐낼 예정이다. 5가지 색상은 매트한 검은색의 루프, 프론트 스플리터, 사이드 스커트와 조화를 이룬다. 특히 검은색 사이드 미러에 들어가는 수평 컬러 라인과 미러 스플리터의 수직 컬러 라인과 같이 검은색 매트 재질의 부품에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는 형광 색상은 차량을 더욱 스포티하면서도 매력적인 개성을 부여한다. 전체가 검은색으로 꾸며진 실레에는 스타트 스톱 스타트 스톱 버튼 커버와 헤드레스티의 외관 색상과 동일한 형광 색상으로 마감해 외관과 통일감을 주었다. 또한 우라칸 에버 플루오 캡슐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에버 스포티버 EVO 스포티버 드림 옵션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컴포트 시트 외에 스포츠 시트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이처럼 강렬한 데뷔의 효과는 차별화된 나만의 람보르기니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마치 스트리트 아트 스트리트 아트 작품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우라칸 에버 플루오 캡슐은 3억 7천 5백만원 VAT 포함부터 시작한다. 한편 지난 8월 람보르기니의 V10 슈퍼 스포츠카 우라칸 에버 RSQ-5 그의 네번째 모델인 우라칸 에버 RWD 스파이더 RSQ-5 그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되어 국내 고객은 우라칸 에버 전체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버 라인업은 뛰어난 역량과 성능을 기반으로 최첨단 차체 제어 시스템 및 공기 역학 기술을 결합시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극대화 시켰으며 슈퍼 스포츠카의 본질인 첨단 기술과 주행 감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차세대 V10 슈퍼 스포츠카 라인업이다.